네, 오늘 통합 예선 1회전입니다. 2016 삼성화재배 월드바둑 마스터스 장혜지 구단이 물러났어요. 차라리 좀 차단해줬으면 하는 상황이었는데 두텁게 지켰습니다. 자, 홍민표 구단 우학위에서 또 한 점을 움직이는데 이 한 점을 움직이는 것 자체가 이 판의 아쉬움을 나타내는 것 같네요. 지금은 시간 연장책이라고 봐야죠. 홍민표 구단이 지금 노릴만한 것은 일단 여기를 어떻게 붙여서 둬서 받으면 여기가 선수이기 때문에 살 때 차단 이런 건 노릴 수 있거든요. 흑이 이제 호구를 반대로 치면 아무것도 안 되는 것 같아요.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혹시 뭔가 차단이 혹시 없나 지금 계속해서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. 그냥 호구는 어떤가요? 여기를 그냥 호구예요? 네, 빈삼각은 물론 해놔야겠죠. 이렇게 두면 나와서 이런 거가 그냥 호구가 좀 더 유력하겠네요. 지금 붙인 거죠? 뭘까요? 수가 아니라 여기를 단수를 선수로 하겠다 이런 뜻 같은데 한 점을 확실히 연결해 두겠다라는 뜻이군요. 그럼요. 그럼요. 그럼요.